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반드시 여러분들 직시해야 될 것은 선거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기울이진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다 이 점을 한 장관이 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시 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총선 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이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에 보여온 것처럼 선거 부정문제 철도 철미하게 함구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국민의 힘은 총선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숫자가 말하는 역대 선거 데이터가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저는 뭐 다르게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뻥을 치거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다 이제 여러분들 연배도 있고 그냥 이 공병호 tv에서 내는 논평은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바를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나라가 바로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하도 뭡니까 엉터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의 여러분들 논평은 앞으로도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울이진 전쟁터를 분명하게 지키어야 된다 이런 논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논평의 기저에는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직시할 수 있으면 살 길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냥 다 도매감으로 다 뭡니까 세일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논평하는 사람들이 선거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한 논평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선일보의 지금 톱뉴스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공천 이재명과 민주당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조선일보 자체가 뭡니까 선거 문제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제대로 된 조언 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대중들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냥 헤드라인 기사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한 장관이 수락연설을 아마 직접 쓴 모양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은 법무부 장관 퇴임사에 비해서 좀 많이 기네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본인의 소임이 현재 선거 부정에 의해서 다수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실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일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대해서 저는 50% 50% 그렇게 기대를 큽니다 50%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지혜하고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 하고 지혜로운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거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개딸이 어떻고 딸개가 어떻고 전체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뭐죠 정치적 수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현주소가 어떻냐 대한민국의 선거를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우선 특권 세력이 되고 개딸 전체주의가 되고 딸개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은 뭐 취임사를 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 냉정한 그런 문제인식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하는 더불당이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와 대단히 유착돼 가지고 역대 9번 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외 없이 더불당이 선관위로부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보너스로 받는 일들이 9번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더불당과 민주노총회에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창원시 성산구 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당 여러분들 후보 단일화가 돼 가지고 당시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득표수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20% 정도 훔쳤을 겁니다 20%를 훔쳐 가지고 그걸 모두 다 정의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강기훈 후보 맞을 겁니다 성함이 강후보인데 강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 훔쳐 가지고 그 훔친 게 여러분들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게 뭐죠 도독질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장물이라고 하죠 장물 그 장물을 선거 사기실력들에 어떻게 배분해 줬습니까 정의당 후보한테 60% 더불당 후보한테 40%를 배분해 준 겁니다 100장을 훔쳤으면 60장은 정의당 후보와 함께 주고 40장은 더불당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바로 더불당과 민주노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선거가 장악된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상태고 나머지는 싸워볼 만한 겁니다 선거 장악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으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상당폭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의 압도적인 습화로 국힘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름들 똑똑하지만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그동안 윤 대통령도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윤 대통령도 상거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었고 김기현 정당대표도 입을 철두철명히 다물었고 다선의 의원인 정진석 씨도 입을 다물었고 한동훈 씨도 다 다문 겁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뭡니까 지금 상태의 사전투표 제도가 용인되는 한 국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214석 정도를 더불당이 여러분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취임사든 어디서든 광복절 행사든 간에 맨날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이름 근거가 뭡니까 헌법 제1조 2항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모든 권력은 전산조작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착하게 정직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그건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라의 지도자든 가계든 개인의 선택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의를 기본하고 가장 여름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좋은데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머리가 좋든 서울법대를 나왔든 아니면 뭡니까 부산대 법대를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법대 출신들에게서 저는 너무나 비열함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편은 갖지만 저 양반도 대시에 그냥 편성해 가지고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결국은 일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자는 분들 특권을 심는 분들만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뭐를 직시할 때 살 길이 나오느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을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들 장식품이고 바로 이것을 직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16년 총선과 2022년 총선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국합의 여러분들 후보별 차익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2016년 김문수와 김부겸이 맞붙던 대구 수성국합의 차익값은 5차 범위 낸 0에서 3%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투표 공정한 투표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 대구 수성국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입니다 예를 들면 범어 1동 대구 수성국합의 주호영 마이너스 13% 김부겸 플러스 13% 범어 2동 주호영 마이너스 9% 김부겸 플러스 9%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 없고 마치 군대 여러분들 병사들이 열병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가 착하게 일치되고 주호영의 차익값은 모두 다 마이너스 김부겸 차익값은 모두 다 플러스 마치 아이들이 이런 공작시간에 종이에다 물감을 붙여 딱 붙여서 이런 때는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 나온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프로그램 이용회가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주호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김부겸 함께 여러분들 더해주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대구수선국합의 4.15 총선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정권 겁니다 이것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직시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직시할 수가 없으면 본인도 골로 가겠죠 윤 대통령은 이것을 침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표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뭡니까 똑똑하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잘생겼고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여러분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 세계 여러분들 등불 같은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힘은 이기고 한동훈 씨는 더 큰 자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용기를 필요한 것이죠 말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그동안 서울법대 출신들에게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배운 놈들이 더 하다는 것을 일단 더 아는 겁니다 차라리 민초들은 뭡니까 민초들은 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배운 놈들이 훨씬 더하다는 것을 저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구명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배우고 여러분들 높은 자리의 놈들 훨씬 더 형편없는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가 뭡니까 고관대작들이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선조도 여러분들 임난이 생기고 병자호란 생기고 뭐죠 병인 양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뭡니까 있는 놈들인 겁니다 고관대작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시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더 여러분 궁금하게 되면 이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조작한 것을 제 야 전문가가 2016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선거까지 9번의 선거에 그 방대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서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딱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표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규칙을 이용해가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차이값은 2016년 여름 차이값하고 같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 투표 득표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 뭐 다른 건 재주가 있고 뭐 이런 것은 뭐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양심의 빛나는 새벽에 여러분들 그 빛나는 그런 챗별처럼 그렇게 진실과 사실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세운 상태에서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크리넥스 휴지처럼 또 하나 이런 서울국대 출신들처럼 그렇게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거죠 예 네 네 네 네